다음 주에 만나봐 주겠다 여기 만나봐 주 먹고 싶다 했잖아 대박 대박 아니 내가 어제 아니 어떻게 이분이 있어? 아니 근데 이게 여기 회사에 왜 있어 근데? 아니 이게 무슨 아니 저기 자기가 등가스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안돼 ㅋㅋㅋㅋ 아 되게 맛있겠다 그게 아니라 애를 두고 어떡해 계란 없어 계란? 아니 들어있나? 아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자기야 아니 나는 식어주세요 어쩌면 저기 내가 언제 시켜주자 아니 나는 식어주세요 국밥을? 아이고 저희도 길게 볼 수 있잖아 그냥 아까우잖아 맛있어? 뭐가 구름이 있는데 왜 안 쉽지? 아쉽다 잘했어 그렇게 말을 해줘야 쉽지 그래 뭐가 있어 애기야 뭐가 있어 애기야 맛있어? 엄마한테서 보면 다 싫어 맛있어 아쉽다 씹어먹는 거야 너무 뜨거워 뜨거워 뜨겁지? 맛있어 맛있어? 응 빨리 이거 사과야 왜 이런 식으로 그랬을까? 사과 돈가스라는데 사과를 썰어서 주는 사과도 같이 봐봐 나는 소스에 누리져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우와 먹었어? 응 시원해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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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가만히 있어 너무 수상도 안 돼? 그래 수상도 안 돼 수 있지? 사과 붕붕 붕붕이에요? 네 네 이거 봐 이거 봐 나 분류되네 애기 소파 애기 소파 애기 소파 애기 소파 안녕하십니까 웃어봐 유현이 앉아 유현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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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반지꺼 오 땡큐 반지꺼 아니라 유현이 건데 아 그래 예쁘다 너무 귀엽다 예쁘다 이거 이게 고무끈이랑 해로나는 거야 130 딱 맞는 거 아니야? 엄청 크네 크다니까 130이라며 엄마 어디꺼 엄마를 신고 신어야 될 거 같아 야 니 신발 여기 있는데 왜 그거 가서 그래 에이 에이 그거 달래 아 많이 크네 130이라고 그러더니 내가 아니라고 했지 근데 우리가 다르지? 사이즈 엄청 크다 아 귀여워 어 귀여워 아 맞아 걸어 다니고 그럴 때 신는 일어나봐 우리 주세요 아이고 잘 아니 말이 이렇게 송아지 이 와중에 여기 존재감을 알리고 있어 오 오 오 잘 걸어 오 그러게 잘 걸어 오 그러게 잘 걷네 이걸 내가 연준이 형한테도 홍보했어 뭐 이미 꿀다를 구독해달라고 이미 꿀다를 오 오 오 오 진짜 우와 고기 냄새가 나네 아 불편하다 오 오 우와 애기의자 3개 있었다 와 오 오 오 오 소 오 오 오 오 그러네? 화장실이 밖으로 나와있구나 두 개 다 밖에있어 아 여기가 수영장이야? 이거 어떻게 열어? 이리 와봐 도망간다 바로 나간다 바로 무서워 안하고 싶은데? 아니 저 수영장 문 좀 열어줘 수영장? 응 나와 이제 어우 뜨거워 거의 온천수야 우와 우와 아 아파? 수십하네 이리와 자꾸 이루와만 하면서 애들이 오냐? 우리 이루와 이루와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하자 여자들 셋이 가위바위보 하자 여자들 셋이 가위바위보 하자 성차별이라고 봐 나 알았어 알았어 근데 지금 밑에 제일 좋은게 여기고 제일 안 좋은게 저기야 아 그래? 여기가 그래? 저기 방구 뚫려있어 방문에 그게 무슨 말이야? 저거야 애기들 간이라고 밑에 문 있는거 아니야? 근데 구멍 뚫려있어 구멍에 구멍에 아 아 아 아 우리 자는거 다 보이겠네 심지어 시끄럽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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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열리네 그니까 애기 왔다갔다 깎은 놀이 할 수 있겠어 아유 걸어다니는 애들이 좋겠네 그럼 엄청 습할걸? 땀 계속 갈걸? 우리 여기 좋은가 본데? 우리가 여기 왔어 아 우리 잘한다 어떻게 해? 우리야 우리 애는게 땀이 나오네 우리가 저기 좋아해 안내면 즐기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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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큰일났다 우리 여기 좋아하니까 여기 큰일났다 큰일났다 안내면 즐기 가위바위보 그래 그래 그나마 야 진짜? 어 간다 간다 웃기다 아직 못 골랐어? 당연히 여기지 여긴 안에 화장실이 있어 가자 너무 크다 안돼 안돼 예쁘게 쓰는 건데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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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지? 우리야 바로 이렇게iqué 미안하다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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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괜찮아 미안해 엄마야 이검이 안가가 아니야 왜이러기 쓰니? 왜이러기 쓰니깐 응 야 이놈아 아무도 안좋아 망했다 그냥 다 들어와서 다시 해볼게 야 이놈아 야 이놈아 자기야 저기 가라고 나란히 물을 먹으면 어떡해 야 이놈아 들어가 바나나 줄게 들어오라고 쟤도 잘 놀았잖아 잘 들어가네 야 이놈아 아니야 아니야 서빈아 아니야 놀랬어 아이 괜찮아 서빈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봐봐 이게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아니 달래줘야지 괜찮아 놀랜거는 달래줘야지 그치 깜짝 놀랬어요 서진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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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놀랬어 괜찮아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아니 여기는 여기도 안했고 내려놓지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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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기분 좋아 서빈이 우리야 잠깐 앉아주세요 발 맞추고 있어 발 발 발 어딨어 발 발 우리야 아이 좋아 우리 이리와 우리 응 내가 할까? 응 엄마 봐봐, 여기까지 가봐 아니야 괜찮아요 뭐하는거야? 뽀뽀, 뽀뽀해졌어? 아이고 아, 얘 큰일 났다, 얘네 혀를 왜 늘어 뽀뽀, 뽀뽀, 그만 그만 아유, 그만해요 남자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쟤야? 뽀뽀,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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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왜 너 가만히 있어? 왜, 침 너무 갈린다 아이고,이거,이거,이거,이거 괜찮아, 놀랬죠,놀랬죠? 괜찮아,괜찮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아악 아아악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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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응가했어요 흥 그릇 씻었더니 또 흥시러 확인하 왜 왜 왜 왜 왜 우리 같이 가야 아기들 밥 먹었어 아침 먹었어 입에 다 묻었어 넘어져 넘어져 응 응가 있는 거 어떻게 알았어 어 으 너도 놀고 싶어 일로와봐 세빈아 괜찮아 호오 한발짝 나와 보세요 여기까지 엄마 손 잡아주세요 엄마 손 잡아주세요 안녕 딸기 뽀뽀는 안돼 딸기 뽀뽀 앉아 주세요 휘현아 저기 가보자 좋아요 이리와 여기 간다 힘 일점을 가문다 어서 배가 있다 이은아 어디 가 잘 안나 우리야 이거 좀 봐줘 얘들아 알았어 알겠어 또 울어 아니 아 오우 니가 문자 니가 지은아 지은아 여기가 오리야 포기 어디가 오리야 어디가 노을 너가 너무 가고 계세요 그거는 처음으로 우휴 ㅎㅎㅎㅎ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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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ㅎㅎ 마켜내네 표정이 왜 그러고만 있어요? 마켜내네 표정이 왜 그러고만 있어요? 마켜내네 마켜내네 멈췄 아.. 야 야! 먹겠지 지금 먹기 싫어? 그냥 먹어 제발 그래 왼손으로 왜 옮기는 거야? 미치겠네 알았어 제발 오른손으로 그냥 먹어 아싸리 이걸로 잡으면 안 돼? 먹었어? 어 드디어 이 맛이야 8일 안전하게 하게 되지 4시간 전 나은 안전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